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하왕심리동의 다사대 주택입니다. 본여작은 2호선 상황심리역 도보 3분 거리의 초역세권 주택인데요. 인근의 2호선, 5호선, 수인분당선 이용이 가능한 왕심리역도 가까워 트리플 역세권 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수대교, 동부가선도로, 강면북로 등 도로 접근성도 뛰어나 강남을 비롯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왕심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 있는 지역 중 한 곳인데요. 인근의 건국대, 한양대 등 탄탄한 학군 수요를 갖추고 있고 대형병원, 마장축산물시장, 마트, 성동구청 등 완벽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숲, 뚝섬 한강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녹지공간도 풍부해 숲세권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물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목 코너변에 위치한 본주택은 화이트톤의 깔끔한 외관에 일체계는 필로티 주차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일자로 쭉 뻗은 거실 겸 주방이 눈에 띄는데요. 화이트톤의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은 물론 동선을 배려한 기역자형 주방과 세탁기, 냉장고 등 다양한 옵션이 돋보입니다. 또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욕실과 붓바 기장이 구비된 아늑한 메인룸 또한 입주민의 거주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의 미래가치를 더해줄 개발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했는데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기존 35층까지 제안한 규제를 50층까지 새로 지을 수 있도록 게재했고요. 레미콘 공장이 떠나는 무지 약 10만 벽을 수변 문화공원으로 조석해 서울숲 일대를 생태과학 문화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지런한 개발과 알짜 입지로 성동구의 가치를 높여줄 서울시 성동구 하왕심리동의 5대 주택입니다. 이번엔 성동구 하왕심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세대를 마찬가지로 만나볼 텐데요.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한번 듣어보도록 하죠. 개요정보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왕심리라는 거는 지금 마영성이라고 해서 투자처의 1번지라고 생각들을 하죠. 문제는 재개발로 인해서 이곳에 지금 미래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이겠죠. 여기는 보면 노후도가 거의 한 80%가 갖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재개발로 인해서 또 아파트가 충분하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성앙시의 영역에서 도보로 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25.27이고 공급면적이 34.40인데 4층 건물이고요. 원룸과 투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 주방, 화장실 구조로 되어 있고요. 모든 부분은 옵션이 다 들어가 있죠. 풀옵션인데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인덕션까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풀옵션이고 2023년도 또 내지는 2024년도에 이렇게 지금 준공 완료가 된 부분이어서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매가는 5억 1천에서 5억 8천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건물은 화이트톤인데 지금 현재 앞에는 큰 대로로 되어 있습니다. 왕복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왕복차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입지 조건이 좋다라는 부분이고 1층 같은 경우는 필러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만 거위가 주차도 완벽하게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세대 같은 경우는 5, 60%에 대한 부분이 주차장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넓게 주차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부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잘 갖춰졌습니다. 이 건축주님 자체가 지금 설계와 건축과 또 이렇게 현장까지 모든 부분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서 건물을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또 이렇게 CCTV에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꼼꼼하게 되어 있고요. 내부에도 우리가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바닥 면적과 지금 현재 벽면과 천장이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온화하고 포근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프록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세탁구나 또 내지는 여기에 수납공간이 잘 닫혀 있습니다. 이 수납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짬짬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룸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수납공간이 이렇게 하나 또 들어가 있거든요. 룸도 또 창문에 대한 부분도 통문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이 있으면서 또 이렇게 창문에 대한 부분 바닥에 있는 거 두 개 원룸과 투룸으로 있는데 원룸도 나름대로 위에 거실도 넓고 룸이 하나 있고 투룸에 대한 부분도 쓰리 베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공간일지라도 색감이나 구조, 공간 구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크게 느껴지죠. 신축으로 아주 잘 지어진 건물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에 준공이 됐으니까 1년 더 채 되지 않은 곳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풀옵션까지 다 들어가는 곳입니다. 내 외부에 공간까지 다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제 분명한 모습들이 그려지실 거예요. 그러면 주변 환경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입지는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앞으로 지역 가치를 올려줄 만한 호재까지도 정리해 볼게요. 입지와 호재도 말씀해 주시죠. 네, 입지는 지금 현재 왕십리역이라고 하면 거의 뭐 커터블 역세권으로 많은 노선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조금 더 추가가 된다면 두 개가 GTX 노선이 들어가죠. B노선, C노선이 들어간다면 6개 노선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기에 지금 현재 왕십리역에서 보는 그런 지금 현재 노선에 대한 부분은 사통팔달 또 내지는 중심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호선이라든가 경의중앙선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수임분당선까지 들어가죠. 5호선 이렇게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통팔달 여기에 주거하시는 분들은 어디든지 가도 뭐 이곳에서 다 환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왕십리라고 하면 우리가 왕십리 루타운 때문에 많은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왕십리 루타운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동네가 바뀌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 건너편이 이제는 바뀔 차례가 되어서 이렇게 생활에 대한 부분도 모든 게 다 되어 있거든요. 뭐 시장이라든가 또는 이제는 재래시장이라든가 또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뭐 구청 대형병원 굉장히 모든 게 다 갖춰져서 상활하시기에는 너무도 편리한 그런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이 왕십리 같은 경우는 평지이거든요. 평지이기 때문에 어디 우리가 서울권에 있는 주택들을 보면 굉장히 언덕으로 되어 있는 비탈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 왕십리의 장점은 또 평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다니시는 데 편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또 강북 쪽에 동북 쪽에 보면 이렇게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생권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가원이 아닐 정도의 한양대학교라든가 또 내지는 동대문 쪽으로 가면 한성대, 홍익대, 서울대, 또 이렇게 뭐 동국대, 시립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성동구 이렇게 대학교들이 다 분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니려면 거의 뭐 2, 30분이면 다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수요는 충분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곳에 와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직장인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왕십리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왕십리 누타운 때문에 또 내지는 한강변 때문에 또 왕십리라는 교통망의 요충지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하고 또 노후도가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이 되겠다라고 추측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상황심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지정이 돼서 지금 역세권으로 또 머하타운으로 추진 중에 있거든요. 노후도를 놓고 본다면 80%라고 그랬습니다. 빨간 벽돌집이 너무도 많고 주차장이 너무도 지금 현재 불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신축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세입자도 물론이고 또 이곳에 들어오신 분들도 지금 현재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슈가 있는 그런 부분에 내에 들어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머하타운을 지정했는데 우리가 설명회라든가 지금 동의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받고 있거든요. 1구역을 한다면 1구역, 2구역 같이 해서 크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산 하에 지금 현재 재개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지금 왕십리역에는 현재 4개 노선이 들어가고 있다고 그랬는데 2개 노선이 더 추가되는 이유는 GTX 노선입니다. 이 GTX 노선이 지금 현재 왕십리를 거쳐서 된다고 그랬는데 A노선은 지금 현재 곧 개통에 있다고 하고 B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도에 착공한다고 하고 C노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빠르게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왕십리역까지 개통이 되면 어디든지 가는데 20분 내에 다 간다고 하죠. 요금에 대한 부분도 약 4천 원 정도, 4천에서 4천, 6만 원 정도에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멀리 간다거나 수도권 외로 간다거나 수도권에서 들어온다거나 하면 톨비라든가 휘발유값 공지하면 오히려 이게 빠르면서 지금 현재 출근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해소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경전철이 들어가는데 종착역이 왕십리입니다. 이 부분은 상계에서부터 왕십리까지 오는 건데 동북 경전철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2025년 개통 예정이거든요. 내년도면 개통 예정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1호선이라든가 6호선이라든가 4호선이라든가 모든 게 7호선이라든가 환승할 수 있다는 게 중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서울 시내에서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두 번, 세 번 환승을 했다면 한 번만 환승해도 갈 수 있게끔 동북 경전철이 내년도에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왕십리가 어떻게 변하는 거죠. 왕십리는 옛날에 지금 현재 거기에 전철역도 있었고 기차역도 있었고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한 동네였었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좀 더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왕십리역 일대가 비즈니스 타운으로 조성 계획이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이곳에 높은 건물로 인해서 3동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의 50층 건축물이 들어간다고 하고 왕십리역도 이렇게 복합 개발로 인해서 지금 현재 GTX 시노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복합 개발이 된다고 하고 또 하나는 또 여기에 3표 지금 현재 레미콘 공장이 거의 10만 평이 됩니다. 이 10만 평이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문화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오페라 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갔었을 때 너무도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렇게 복합타운으로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이 성동구에서 도시발전에 도시발전에 중심이 왕십리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또 그 옆에는 또 서울숲이라든가 한강변이 있기 때문에 어우러서 된다면 이것도 또한 재개발과 같이 돼서 왕십리는 더욱더 지금 현재 좋은 지역으로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다세대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왕십리라는 키포인트 꼭 기억해 주시죠. 몇 가지 투자 포인트 잠깐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상원십리역에서 역세권의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에 인프라도 좋고 참 지역 가치를 받쳐줄 만한 입지 여건 잘 갖춰져 있거든요. 특히나 한양대나 서울시립대 이렇게 주요 명문 대학교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다라는 점 먼저 짚어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발 호재 면에서도 상원십리역 일대의 모아타운 지정 추진 얘기 모아타운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에 또 핫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모아타운 꼭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 GTX 신호선의 개통 예정까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교통도 좋아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하왕십리동의 다세대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가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가격에 대한 부분은 요즘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 게 히트거든요. 하트하거든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금년서부터 내년까지입니다. 그걸 일단 한시적으로 지금 현재 줬는데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1세대, 2세대, 3세대에 대하신 분들이 염려를 하시지 않아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매가는 5억 천에서 5억 8천까지 있고요. 임대가도 2억 5천에서 3억까지입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거의 한 2억 5천에서 6천이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